평화협정에 대한 성공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실패사례들도 많은데요 실패사례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중동의 평화협정 사례고요 하나는 베트남의 평화협정 사례입니다 우선 중동의 평화협정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에 여러 번에 걸친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전쟁의 결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사실상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들 간에도 수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위한 여러 번에 걸친 평화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영토는 1946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사실상 10분의 1 정도로 쫄아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평화협정은 말이 평화협정이지 이것이 실천을 담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기결되었고 평화협정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파리 평화협정을 통한 베트남이 그 사례가 될 텐데요 사실은 1968년도에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에서 먼저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을 하다가 여기에 두 나라를 더 넣어줍니다 두 집단을 더 넣어주는데 하나는 남 베트남 정부 그리고 하나는 남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NLF 쉽게 얘기하면 베트콩 소위 말하는 이 네 개의 집단들이 모여서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평화협정을 1973년도에 체결을 하는데요 핵심 내용은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는 거고요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서는 자결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전을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가 침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한 가지를 더 붙인다라고 한다면 남 베트남 정부와 NLF 소위 말하는 베트콩 사이에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어떤 정부를 구성해낸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예를 들어서 영국, 프랑스, 소련, 중국, 중공이죠 이 네 나라가 다시 선명을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요 그때 당시에 정전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감시위원회 네 나라까지 포함이 돼서 총 12개의 나라가 이 파리평화협정에 선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는 어땠을까요? 정말 베트남의 평화가 왔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1975년도 1월 달에 북베트남은 18개 사단을 동원해서 일거에 이 남베트남을 침공하게 됩니다 1975년도 4월 30일 날 남베트남은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 북베트남에서 무력적화 통일이 된 거죠 여러분들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?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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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